멜론 가족 여러분 둘 셋 방탄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형규 이집 윙스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입니다. 보고싶었어요? 후후! 네 여러분들 정말 빨리 만나뵙기 위하여 정말 열심히 작업을 했어요. 그렇죠 수가씨? 그렇죠 오죽하면 저희 자연스러운 부분이 핏다운지 모르겠습니까? 피와 땀! 영혼을 갈아 넣은 그런 앨범 윙스라고 할 수 있죠? 그렇습니다 정말 이번 앨범에서는 각자 멤버들이 솔로곡도 참여하고 작업을 해서 더욱더 애착이 가는 앨범인 것 같습니다. 솔로곡을 포함해서 15곡이나 되는 첫째 앨범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. 그리고 오늘 함께 공개되는 영상 비디오도 잊지 말고 꼭 들어와야겠습니다. 좋은데요? 저희 정규 윙스로 많이 사랑해주세요! 네! 저희도 준비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